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호기심.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언어에서는 호기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기심 빼면 언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함기?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함기는 언젠가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외운다? 이건 언젠가 까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왜? 까먹으니까. 근데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꾸준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실력을 발전시키는데. 사실 다른 언어랑도 똑같아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도 호기심이 저는 충분하다면 무조건 그 언어를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호기심이 어떤 호기심이냐? 구조적인 호기심은 별로 안 좋아요. 구조적인 호기심은 뭐냐면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좋다 이거죠. 그냥 어? 이렇게 되네? 어? 뭐야 이거? 신기하네? 요거는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네? 오케이. 좀 다르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 문법이 이런데? 왜 나는 그랜머니 뉴스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런 호기심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 순수 호기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 이건 뭐지? 궁금해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같은 경우는 환경 보호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비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오엘 이러면서 길가를 막고 기름 쓰지 말라 그러면서 막 차를 막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박물관에 갑자기 페인트 뿌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하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영어를 찾아보고 단어들을 찾아보고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물론 처음엔 되게 더디고 힘들고 짜증 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궁금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끈기와 자세하게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아는 단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찰떡같이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뜻이 1번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은 정말 그냥 단어 그거 딱 그냥 그거 하나예요. 스마트폰 그냥 끝. 근데 이제 팅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손가락을 봤는데 팅글이 동사를 쓰일 수가 있거든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러한 하나만 있는 명사들 제외하고는 다양하게 뜻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게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decide가 궁금하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decide 한 다음에 meaning를 이렇게 쳐요. 그래서 뜻까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은 여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decide, third person, present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처음에 어려우니까 근데 문장을 봐요. 그래서 come to resolution in the mind as a result of consideration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뭔가 힘든 것 같은데 해석해 보면 또 할 만한데 여기서 resolution을 몰라요. 그럼 또 resolution을 찾아보고. 그래서 창을 여러 개 띄운 다음에 계속 검색을 해봐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국말로 찾으면 되죠. 그래서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한국말로 뜻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끈기 있게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구글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찾아보고 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다 보면 비슷한 남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단어가 익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루에 두세 시간에 하면 좋거든요. 모르는 거 그냥 계속 하는 거 검색을 해봐요. 그냥 죽어라.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을 때 밤에 술 마시는 거 빼고 사실 할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친구들 해봤자 낮에 노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대학교 때 누가 낮에 노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맨날 영화 봤어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그때 훌루라고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공짜였거든요. 광고를 보면 공짜였어요. 유튜브같이. 그래서 드라마를 막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라마 막 고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저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이제 찾아보는 거죠. 명사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장르도 되게 다양하니까 또 거기서 찾아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찾아보면서 저도 검색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넘게 하고 막 그런 적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잖아요. 전공이 있으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니니까 제 대학교 전공에 맞는 그 책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들에도 당연히 모르고 헷갈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겹고 그런 것들이 싫고 귀찮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요? 단어장을 사요. 저는 단어장을 사는 건 약간 혐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아직까지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을 사가지고 이것만 외우면 뭔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A부터 열심히 봐요. 근데 A부터 되게 지겹죠, 벌써. 왜? 내가 호기심을 느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겨워요. 그래서 이게 A부터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몰라요. 잘 안 봐가지고. 근데 뭐 abstract부터 시작해서 A 한 다음에 A, A가 없으니까 A, B가 나오겠죠? 그리고 A, C니까 뭐 actually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계속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 내가 쓰일 건 알 것 같아. 근데 순서대로 외우기 때문에 재미가 일단 1도 없어요. 물론 단어장을 약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방법이 내가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찾아보고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찾아보고 이건가? 이건가? 그리고 사람 뇌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IQ가 높은 거나 낮은 거나 상관없이 언어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내가 찾아보면서 궁리하면서 검색하면서 이걸 계속 뇌를 자극시키는 것 자체가 벌써 공부거든요. 이게 엄청난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수동적으로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런 공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검색을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궁금한 그런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삭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할 거리도 많아지고 단어도 되게 많이 외우게 되고 문장 공주도 많이 외우게 되고 그래서 영어가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단어가 다 비슷해요. 근데 찾다 보면 또 비슷해요. 그러면 익히면 들려요. 그리고 들리면 그 나머지들도 더 잘 들리고 영어가 좀 익숙해지고 문장 공주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신감이 쌓아 나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호기심, 궁금증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찾아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검색을 잘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뇌를 자극시킬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이렇게 잘게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